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일본의 교회에 있는 어떤 교회의 초청을 받아서 말씀 집회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찬송을 하러 한 남성 중창단 멤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명의 그 남자를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걸음걸이를 탁 누가 연상되나요? 딱 이렇게 큰 체계에 걸어 나오는 자세나 입고 있는 라운드 티나 그리고 그의 팔과 목과 그 몸이 보이는 곳에 선명하게 나와 있는 위협적인 문신들이 바로 그 세 명이 일본의 야쿠자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피아노 반주를 들이리 하면서 그 남성 중창단의 그 목소리를 탁 들리면서 목사님이 그 세 명의 그 남자들에 있어 나오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명을 받고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마음에는요 계속 그 찬양과 그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을 감고 그들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서 눈을 한 번 딱 떠서 그 세 남자를 봤을 때는 밤에 시험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끝난 후에 그들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짤막한 그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 셋은 공통점이 있으믄이다 뭐 비슷한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했대요 하나는 우리 세 사람 모두가 야쿠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들의 아내들이 모두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우리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하느께 바라면서 금시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여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세 번째로는 이라는 그 말과 함께 자신의 왼손을 탁 내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하게 그 세 사람들이 그 순간에 왼손을 탁 내놨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왼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왼손에 새끼손가락이 다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의대를 알고 나서 비록 그들이 야쿠자의 중간 간부 정도 되었지만 더 이상 야쿠자로서의 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쿠자의 그 두목에 찾아가서 두목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을 믿어서 더 이상 제가 이 조직에서 야쿠자로서의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조직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 셋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목이 아 이 친구들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해?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장년인 줄 알고 가볍게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을 하면서 제발 제가 조직에 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결국 그 말이 진심임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오인이 되어서 우리의 조직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한 후에 그들 앞에 놓인 그 탁자에 시퍼런 칼을 꽂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요 한 명씩 나와서 그 칼로 자신의 왼쪽 손에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나서 모든 조직원들이 그래 너는 진짜 그리스오인이야 나는 그런 인정을 받고 그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 명의 약구자들은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소중한 왼손에 새끼손가락을 자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 이 세 명의 약구자들의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버렸는가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상 가운데 어떠한 부분을 포기하였는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서는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작은 로마서다 또는 로마서의 계유서다라고 불리우는 그 사도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연관돼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에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메시지인 바로 오직 믿어로몸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신드기의 그 원리를 기본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서신서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넘어와도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서는 이신드기라는 그 기본 진리를 알지 못했던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이신드기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이 갈라디아서는 이미 이신드기의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들은 그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신드기의 그 말씀을 재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흐른다 해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의 복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빼거나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동일하게 타락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 이 세상의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타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요 정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논리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킨다면 세상이 뭐 타락하든 세상이 뒤집혀지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함없이 바로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성도들이 성도들의 그 결과가 그렇지 않고 계속 타락하고 있다면 우리는 왜 진리를 수호한다는 교회와 진리를 믿는다는 그 성도가 타락하는 것일까라는 그 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또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었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과 삶을 간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에서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은 이 갈라디아서의 그 전체에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믿고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바로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의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는 3주 전에 나눴던 바로 구원의 고백이라는 그 제목으로 사도행정 9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바울은요 빌리포서 3장 5절과 6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레를 받고 이스라엘 족석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은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다 통틀어서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이 피팍하고 박해했던 그리스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다메석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만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전해였던 참된 메시아이시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깨달고 그 후부터는 디모드의 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죄악된 그 삶에서 그가 완전히 돌이켜서 그리스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갈라지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자랑했던 자신의 높은 지식 자신의 좋은 가문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자신의 삶에서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에는요 이렇게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그들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방향에 절대적인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오인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신이 달려갈 그 믿음의 경주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자신이 인내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엔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한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오인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오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오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오인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는 심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다 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사도바오리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인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체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로 사도바오리 바나바와께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런 여러 교회들과 여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전도 여행이 담겨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오리 바나바와 함께 있던 그 제1차 전도 여행이 13장과 14장이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바오리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만 해도요 비록 뭐 사올이 바나바의 부탁으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리스의 복음을 1년 남짓 가르쳤지만 그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그 증거를 찾아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화 헤로세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올이라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이름을 딱 이렇게 나열할 때에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연장자 순으로 나의 순서대로 하던지 어떠면 뭐 직분대로 뭐 그런 대로 이렇게 딱 나열해서 우리가 이름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어떤 그 가정이나 그 단체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 속도 순차적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성교여행 전에는 1절에서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로 파견된 바나바와 그 안디옥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지도자로 거기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인 사올의 이름은 어때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누구와 누구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암호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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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때요? 밑 시라는 그런 것 무슨 의미예요? 그냥 기타 등등 뭐 뭐 others 뭐 그런 의미죠 그런 사람들의 포함된 자로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사올의 이름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아마 당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그 교회에 대해 그 성도들이 생각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사올이라는 인물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사올이 다맥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이 헬락의 그리스오인들에게 사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오인 그리스오인 그 교회를 파괴했던 파괴자였어요 그리고 이 헬락의 그리스오인들에게 이 사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오인들을 잡아가는 유명한 사냥꾼이었어요 또한 이 사올이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급변하여서 자신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무너뜨릴 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바나바의 추천으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넘게 그리스오의 복음을 가르쳐줬지만 어때요? 계속 저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도 1년 동안 딱 지켜보니까 얼굴에도 성실하고 또 잘 가르쳐주네? 나는 그의 그런 공로에 의해서 그 행위를 대우해서 그나마 지도자의 그런 이름에 어때요? 맨 끝에 사올의 이름을 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된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때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 가운데 바나바와 바오를 따로 세워놓고 그들을 안수하여서 성교사로서 파송시킴을 인해서 바올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나오는 이 지도를 보면 바나바와 사올은요 제1차 전도여행을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남쪽에 있는 신루기아로 내려가 이 배를 타고 구부로라는 그 섬에 가서 살라미난 도시와 또 바보라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의 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복귀하는 그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모든 도시들을 다시 한번 들르면서 그리스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한 후에 아딸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자신을 파견했던 파송했던 그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했던 도시 중에는 바로 갈라디아라는 곳에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베가라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 그 도시에서 세운 그 교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한국에 있는 그런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냐고 물어볼 때 얘기해 줄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린 더 콜로니시에 있는 라이프 교회라고 얘기하나요? 타주에 있는 분만 해도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달라스에 있는 라이프 교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디테일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우리가 달라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오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교회 복귀해서 자신들이 했던 1차 전도여행의 여러 가지 그런 성교 복을 하면서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열매 맺은 그런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나누고 나서 그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신드기의 그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이켰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사정인제 15장 1절에 언급되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형제들이 사올이 바울이 다녔던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야 사올 바울 그 사람 사도 아니야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또 구원은 믿음이 아닌 모세의 법대로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에 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미혹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역시 어떻습니까? 그 무리들 중에 한 일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오자 그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한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얼만큼 위험한 심각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둘러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인편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2절과 3절의 간단한 인사를 한 후에 곧바로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믿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요 결국 나머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죄인이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우리의 형편 때문에 이유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한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았다 그리하여서 장차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함께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그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번째는 제약된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후회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삶 돌이킨다는 어떤 거예요? 가던 길을 완전히 돌려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이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을 보면 내가 죄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고백은 너무나도 잘하세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계의 서론에 나눴던 그 이야기처럼 그리스인이 된 야쿠자들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내버리고 그리스 안에서의 그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이익에 관한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 가요 예배 시간 필요 없어요 기도 시간 필요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고백은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양다리 신앙이다 그러죠 양다리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적 여러분 자신이 받은 구원이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과감하게 절단해 버리고 더불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가운데 새기시고요 그 마음가운데 새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추건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갈레디아교의 성도들을 질책하는 이 바울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각 도시들요 적어도 두 번 이상은 들르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성기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과 또 얘기 나눌 때 계속 강조하는 사항이 있죠? 뭐가 있죠?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통독하세요 막 그쵸? 귀가 따갑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울이 처음 왔을 때 얘기해서 아멘 하고 또 다시 돌아올 때 똑같은 얘기라니까 성도들은 아멘 하고 예 제가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고백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보면 다짐했다 그러면 딱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 내가 지킬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땅에 심겨진 씨앗이 색상을 띄어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그 식물이 땅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닥쳐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서 그 식물은 쓰러지기도 하고 뽑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분들의 경우에는 작은 고난에 흔들리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쉽고 또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복음에 쉽게 섞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구원받은 기쁨의 벅참이 어떻게 감당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 일이라면 저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너무나도 열심을 내곤 합니다 참 보기 좋아요 또한 배움에 대한 그 강력한 충동으로 인해서 성경 예수 구원 이런 말만 나오면요 뭐 이쪽 교회에서 한다든지 저쪽 어떤 기관에서 한다든지 막 거길 짜증을 하면서 열심히 배우려는 그런 열심도 있습니다 그 열심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앙에 온전히 서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의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그 감사로서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교회의 봉사에 지나치게 열심을 하게 되면 결국 멀지 않아 스스로 그냥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요 그나마 소유했던 그 믿음조차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또한 온전히 말씀 가운데 말씀 스스로도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의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 뭐 성경 뭐 성경 공부 한다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막 이게 찾아가다 배우다 보면요 어때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바로 이단에 빠져서 결국 그의 삶은요 생명의 삶이 아닌 멸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사도마울이 그토록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강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부탁하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사도의 바울사도의 사도성을 품인하고 아유 사도도 아니야 아니야 믿지마 그리고 어때요? 유대의 전통과 문화를 들이대면서 그 모세의 그 율법대로 한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자 그냥 콕콕 그런갑이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본 사도마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6절에서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통해서 너에게 구원의 의뢰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너에게 주니까 하나님의 의뢰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성도들을 질책했던 것이 사정인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더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법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은 그리스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 대해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먼저 7절에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자다 교란시키는 건 뭡니까? 바로 혼란에 빠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그리스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사도바울로부터 받고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복음을 위해 외에 다른 것을 전한 자는 바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서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결국 절단된 그 삶을 살게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행하는 지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8절을 보면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리스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저주받을 짓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진정한 천사라면요 절대로 그리스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만약에 하늘에서 내놓은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그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그 천사도 어때요? 마땅히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니라 유대에서 온 그 형제들 바로 바리세파 유대계 그리스인들은요 헬락의 그 성도들에게 모세의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한례를 행할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의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바리세파가 강조하고 지켜온 바로 이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는 사상을 따라야 된다 자신들을 따라야 된다 라고 그 성도들을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핵심인 바로 이신득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은 그리스의 그 종으로서 단지 갈라디아교의 그 성도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축복 뭐 잠시 OK 괜찮아 할렐루야 그러고만 있으면 막 먹을 거 사주고 행사하고 선물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저 인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런데 항상 말씀을 읽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말씀 읽으셨어요? 계속 말릴 때마다 합격이 되면 어때요? 꽝이에요? 아마 그렇게 인기는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에요 단 한 번도요 사람을 따르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따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을 따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십시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 생활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목사님이나 또 훌륭한 우리 집사님들을 따르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왜 저래?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달라 좀 확신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뭐가 달라 그러면? 와서 봐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을 따르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님이고 훌륭한 집사님이라고 해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외적인 것만을 보고자 하는 우리들의 인간의 그 습성상 어때요? 인간 목사 그래서 저 라이프 교회의 단위 목사 신용은 어떤 인물인가? 그것만 이렇게 막 따라해요 그래서 예쁘게 웃어지면 좋아하다가 어때요? 웃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났나 그러면서 실망할 때가 있고 우리 이재호 집사님 멋지시고 기도 혼출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랑이 느껴지는데 이재호 집사님 딱 따르다가 어때요? 이재호 집사님이 연약한 부분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목사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은 완벽한 자가 없어요 다 실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은요 믿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맺게 된 그 관계를 시작하여서요 우리는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가져야 되고 더욱더 그것을 우리는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라이프 교회는 어때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 그분들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 똑같아요? 라고 우선 대답을 해요 실망하신 분이기에요? 다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불안전한 단임 목사 불안전한 성도로 이루어진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참으로 밝고 아주 성숙된 분이십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따뜻함을 얻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우리 라이프 교회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시작하여서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하고 그 관계를 더욱더 성장시켜야 돼요 다만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모든 과정에서 개인과 하나님이 더욱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관계 가운데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 관계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것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제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끄러웠어요 다시 한번 삼세판입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아민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늘께 드리는 구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하는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이 전혀 다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사단에 의해서 흔들리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의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결단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완전한은 없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은요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어떤 적정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